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세계의 도를 지나는 흐르는 생명의 강 섬진강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그런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도시의 삶과 또 다른 법칙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는 우리에게 전하는 작지만 강한 메시지가 존재합니다. 자연과 인간의 더불어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최적의 장소 섬진강. 섬진강은 이제 전 세계인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고자 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